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새로 키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쪽제비의 싸마귀의 싸마귀의 키우는 거예요. 계속 보여? 네, 귀여워요. 귀여워. 귀엽네, 조그만 게. 소마귀. 여기 보세요. 우리 사부님의 당랑궁, 인사하세요. 멘티스, 멘티스. 멘티스. 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너무 땡패치고, 여러분들. 집에 누워서 에어컨 끼고, 음료수 마시면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아, 사부님! 사부님! 사부님, 같이 갈까요? 같이 가실래요? 사부님 좀 집에 발휘하러 드릴게요. 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오케이.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이고, 또 이런 거까지 감사합니다. 간다, 간다, 간다. 와, 진짜. 어, 소개해드릴게요. 자, 후배들 일로 오세요. 박수와, 인지중 단위는 몇 살이 누구? 인지중 단위는 14살 김민서입니다. 김민서. 인지중 단위는 14살 호창권입니다. 호창권이? 15살 김준형입니다. 김준형, 오케이. 저희 후배들이에요. 자, 여기에 얘네들 이랑 저랑 대결할 건데, 한 꼴만 넣어도, 형이 진짜 맛있는 사줄게. 마트 니들 거. 한 코너 니들 거. 알겠지? 슛! 아아! 형, 손 안 쓸게. 들어와. 여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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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하하하하! 잘 찬다. 야, 이거 제대로. 편집해. 편집해? 형, 제가 잘 할게여. 아, 진짜, 아, 이거, 이거, 묶어. 묶어. 묶어, 묶어. 아, 아니. 와아! 김민서, 중2. 중1이오. 하하하하하하. 김민서, 중1. MVP. 자, 박수. 팍팍팍팍팍팍팍팍팍. 먹는 거좀. 사먹어. 자. 나가서 사와. 원하는 거 다 사와. 먹는 거 빵. 아무 거 다 사와도 되니까. 자, 프리킥 대결. 생활 나가요? 어. 자, 형. 형 밤에 공 차면 공이 보여 너무 빨라서 불빛처럼 네 별통별슛 유성슛 와... 가깝다 형 머리하면서 생각 없이 너무 나한테 형 가까워 형은 이런 거 차야 돼 어디로 간다 포말드술 이건 뭐야? 시넬리 하나 먹어봐도 돼? 시넬리 이스라엘 이스라엘